안녕하세요.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꿈벗 1기이자 연구원 1기인 홍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스승 구본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구본영이라는 표현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본영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본영은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그에게도 믿고 따른 스승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 구본영을 재조명하고 오늘 사는 우리가 구본영을 사숙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제게 어느 학교 다녔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구본영, 훌륭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학교입니다. 구본영은 제게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구본영은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구본영은 어느 학교에 다녔을까? 그러니까 구본영에게도 스승이 있었을까? 저는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후보로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명이 있었습니다. 조세켄벨, 찰스앤디, 기련모.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선생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은 설명하고, 훌륭한 선생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회색 네모를 준다. 여기 회색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영감입니다. 왜 화이트헤드는 좋은 선생과 훌륭한 선생과 위대한 스승을 나누는 기준으로 모범과 영감을 꼽았을까요? 말이나 설명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모범은요? 지식을 포괄한 행동 혹은 실천의 영역이죠. 그에 비해 영감은 스승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진정 위대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거죠. 구본영에게 기련모, 찰스앤디, 조셉 캠벨은 바로 그런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범을 보이고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구본영의 첫 번째 스승은 기련모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젊은 구본영은 기련모 교수를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운 스승이라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대학에서 만났을 때 구본영은 기련모 교수한테 아주 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강의를 들어보니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기련모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구본영은 과거에 역사 속의 낡은 인물이 갑자기 살아들어와서 강의장에서 자신과 공명하는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기련모 교수는 강의를 잘했고 스토리테링에도 되게 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본영은 기련모라는 스승을 통해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떨림을 선사 받은 거죠. 무엇보다 기련모 교수는 언행일치의 삶으로 훌륭한 스승의 본복이 되었습니다. 구본영은 기련모 교수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4개가 나오거든요. 이 왼쪽에 나오는 숫자는 구본영이 기련모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연도와 그 당시에 기련모 교수의 나이입니다. 오른쪽은요. 구본영이 처음 연구원 제도를 시작한 즉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그 연도고요. 그 밑에 있는 숫자는 그 당시에 구본영의 나이입니다. 기련모 교수와 구본영의 나이가 거의 같지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본영은 자신이 처음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의 나이가 되었을 무려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구본영이 기련모 교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연구원 제도나 스승이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에서 깊은 교감을 나눴는데요. 구본영은 스승에게 좀 더 잘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역사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고 얼마 안 돼서 스승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대학을 떠나게 되죠. 배우고 싶었던 스승이 떠나자 구본영도 미련 없이 역사학도로서의 꿈을 접고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할 때 구본영은 스승이 준 한 가지 가르침을 뼈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훌륭함으로 가는 길은 있다. 언젠가 기련모 교수는 구본영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열심히 가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게 됐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해봐라. 그리고 너한테 새로운 길이 주어지면 그 길들을 열심히 가봐라. 그 길로 가도 훌륭함으로 가는 길은 있다. 이 가르침이 흔들리는 구본영을 잡아주는 축복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본영은 기련모 교수를 만난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살면서 어떤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그분은 바로 기련모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스승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나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스승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은 삶을 바꿉니다. 기련모와 구본영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영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련모 선생님은 내 삶을 이룬 중요한 테마였고 질문이었고 가능한 대답의 하나였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기련모 교수가 구본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티브 잡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속 영웅을 떠올리는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합니다. 구본영은 기련모 교수를 통해서 진정한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본영에게는 기련모 외에 그런 마음속 영웅이 두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앤디입니다. 찰스앤디는 우리나라에서도 헝그리 정신과 코끼리와 벼룩, 포트폴리오 인생 등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본영에게는 자신보다 20년 더 빠르게 1인기업을 시작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구본영은 본인이 2000년도 20년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1인기업으로 독립할 때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문을 열 때 찰스앤디를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실 찰스앤디와 구본영이 처음 만난 건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구본영의 첫 책이 생각에 남으라는 출판사에서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연하게도 찰스앤디의 책도 같은 출판사에서 한 달 정도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구본영은 찰스앤디의 책을 읽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인기업가했다,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했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다. 이 모든 키워드들이 겹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외모로 따지면 우리 쌍둥이처럼 그런 게 가능할까요? 구본영과 찰스앤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본영은 찰스앤디를 두고 그는 나의 경력과 90% 일치한다고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구본영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찰스앤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 매체에서도 구본영과 찰스앤디를 같이 소개하곤 했었지요. 그렇다면 구본영은 찰스앤디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구본영은 찰스앤디의 책을 탐독하면서 자기 실험, 포트폴리오 인생, 에우다이모니아 같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찰스앤디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스로한테 먼저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보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개념이나 방법론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방법론이나 개념을 본인의 책에 써서 세상에 나눴죠. 이런 방식은 구본영의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본영은 이 방법을 찰스앤디에게 배운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본영은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찰스앤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인생은 인생을 재편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직장인의 삶과 1인 기업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에서 1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재편해야 되는데요. 이 재편하는 방법을 찰스앤디는 포트폴리오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개념인데요.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찰스앤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에우다이모니아란, 그러니까 행복이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헌신할 때 느껴지는 어떤 상태, 그런 고향감, 행복 이렇게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이 구본영이 생각했던 행복과 동일했습니다. 찰스앤디의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구본영은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론을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찰스앤디는 구본영에게 1인 기업의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구본영은 찰스앤디를 보며 자유로운 1인 기업가의 비전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찰스앤디라는 등뿔의 힘을 빌려 내 길을 더듬어간 것이죠. 왜 스승을 만나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승이 필요한 역할, 스승이 해주는 역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승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는 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거울과 등대입니다. 먼저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우리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제자는 본인의 스승을 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의 안에 숨겨져 있는 씨앗처럼 심어져 있는 그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스승이 하는 역할은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워렌 버핏은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다른 이름으로 역할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게도 구번영은 좋은 거울이자 등대였습니다. 저는 구번영 선생님을 만나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번영의 꿈과 저의 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구번영을 만나면서 전문가의 삶은 저렇구나, 작가는 저렇게 책을 쓰고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번영을 통해서 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작가가 된다든지 강사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구번영 선생님은 제게 너는 언젠가 책을 쓰게 될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하며 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제 첫 책은 스승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했던 강의도 스승이 주선해 준 자리였습니다. 구번영과 저의 핵심 가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구번영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에 충실한 삶,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구번영이라는 한 사람이 제게 미친 영향이 아주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번영의 세 번째 스승은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세 캠벨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경 연구소의 연구원 제도, 그 커리큘럼에서 가장 많은 책이 필독소로 올라간 작가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변화경 연구소의 연구원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40권 정도의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구번영이 고릅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책을 올렸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압도적인 1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조세 캠벨이었습니다. 조세 캠벨의 국내에 번역된 책들 대부분이 연구원 필독소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세 캠벨과 구번영은 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1999년 여름, 구번영은 조세 캠벨의 주저인 천의 얼굴 가진 영웅이란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단번에 매료되죠. 그 책을 읽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불같은 화살이 핏줄을 타고 지나는 것 같은 흥분.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실제로 구번영의 인생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경 연구소 연구원들의 필독소이기도 했고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번영은 캠벨에 대해 나의 훌륭한 정신적 소스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 캠벨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영웅의 여정과 블리스에 관한 통찰은 구번영의 삶, 정신, 그리고 그의 체계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번영의 대표작 중에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가 바로 영웅의 여정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여정에 좀 친숙하신 분들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을 보면 처음 보는 책임에도 뭔가 익숙한 느낌. 왜냐하면 책의 뼈대, 흐름, 목차를 영웅의 여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번영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펴낸 책이 구번영의 그리스인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2013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처음과 끝에도 조세 캠벨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프로로그에서 구번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그의 지적 세계에 영향을 받은 그의 정신적 제국의 1원이다. 그러니까 흔쾌히 본인이 캠벨의 제자임을 흔쾌히 인정한 것이죠. 이 책의 끝부분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캠벨의 책을 읽으며 신화라는 이야기와 상징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번영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캠벨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번영은 2009년 1월부터 한 달 넘게 조세 캠벨을 집중 사숙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캠벨의 책을 다시 대세계에서 읽으면서 꼭꼭 씹어먹듯이 다시 읽으면서 독서시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서평을 남기는데요. 이 독서시를 다 쓰고 나서 꼭 끝에 캠벨을 기리며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숙을 했다는 의미죠. 근데 이 독서시의 제목만 보더라도 아주 폭넓은 영향을 미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운명, 결혼, 독서법, 절정순간, 스승과 제자, 사랑. 그러면서 구번영은 이 독서시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은 정말 멋지구나.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은 누굴까요? 조세 캠벨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조세 캠벨은 구번영이 책으로 만난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테드 트밤 아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빌려와서 구번영은 조세 캠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이고 그가곤 나다. 이 정도로 구번영은 조세 캠벨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승을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전달하는 선생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보죠. 이때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는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영감을 주고 모범을 보이는 스승이죠. 이 모범을 보이는 스승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범입니다. 스승살자에 본보기 범자를 써서 사범, 즉 모범을 보이는 스승이죠. 이런 스승할 때 배울 때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아까 초창기에 구번영이 기엄모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렸던 가지게 된 질문이 있죠. 그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영감을 주고 모범을 보이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스승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스승은 삶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영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오이겐 헤리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가는, 즉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내면적인 작품을 삶으로 보여주고 단지 자신의 현 존재를 통해서 설득한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스승은 쫓아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명령하거나 때리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를 보이고 영감을 주니까요. 구본영에게 새 스승, 기련모, 찰샌디, 조세 캠벨은 바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구본영은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저는 스승 구본영의 핵심을 네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 질문, 이야기, 부지깽이 청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기울이고 질문할 줄 아는 스승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청하고 질문할 줄 아는 것이 스승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구본영은 제가 아는 최고의 청문사였습니다. 구본영은 탁월한 경청자였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누군가의 얘기를 끊임없이 기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맑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얼굴이죠. 구본영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의 법칙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법이 없었고 지뢰 짐작하거나 속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본영 선생님과 연관된 건데요.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구본영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를 갖고 와서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본영 선생님은 시원한 답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몇 번 있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더군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걸 계속 들어줘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뻔한 문제인데 답이 뻔한 문제인데 계속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필요한 건 답인데 왜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오히려 하는 걸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점점 시간,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이 들어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대방이 본인의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경청이 더 없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질문이 어느 조언보다 더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걸 구본영 선생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제가 구본영 선생님의 커뮤니케이션 원칙 세 가지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라, 그러면 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법칙 0순위다. 여기서도 경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이 생각한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뭐냐면 공감입니다.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있다. 나에게 우산이 있다. 덥석 그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말자. 먼저 함께 비를 맞자. 제가 구본영 선생님을 보면서 약간 답답해했던 지점. 왜 먼저 답을 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조언도 중요하고 답도 중요하지만 구본영 선생님은 그에 앞서 공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메시지도 나를 깊이 공감해 준 사람이 해주면 저한테 잘 들어와요. 그런데 나한테 공감하지 않고 내 말을 자르고 바로 조언부터 하려들면 좋은 의도였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구본영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본영 선생님은 경청과 질문의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마치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스승 구본영의 특징은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의 그 질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변화경연구소의 연구원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수업이 좀 독특한데요. 매달 구본영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정해주세요. 그런데 그 주제 자체가 질문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의 지금을 지배하고 있는 신화는 무엇인가? 이야기는 무엇인가? 혹은 당신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재능을 묻는 거죠. 그런 주제를 제시하면 연구원들은 그 주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고민을 해갖고 개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동료 연구원들이 또 그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질문이 주제를 제시할 때도 질문을 사용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 출발점도 질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본영은 실제로 연구원 수업에서 종종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답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때는 오히려 답 이상으로 중요하다. 중요한 질문이 있으록 더욱 그렇다. 훌륭한 질문만이 훌륭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구본영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질문형 인간과 대답형 인간으로 나눈다면 솔직히 저는 오랜 시간 대답형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명쾌한 답을 주는 강의를 선호했고요. 책을 읽을 때도 얼른 좋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구본영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질문형 인간으로. 왜냐하면 구본영 선생님은 질문형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자신을 찾아오면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갈 줄도 알았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첫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한 권에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어느 날 구본영 선생님을 찾아왔고 구본영 선생님은 내가 10년 넘게 한국 IBM이라는 회사에서 조직 변화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정작 나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죠.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은 이 책의 첫 독자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나온 마음 편지라는 책을 보시면 또 구본영이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11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질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 구본영의 세 번째 특징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스승 구본영은 그저 질문을 던지고 잘 들어주는 스승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답을 주진 않았지만 이야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본영이라는 사람은 답을 주는, 답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에 더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작가 구본영은 이야기를 자신의 지필 소재로 가장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지필 방식, 본인이 가장 잘하는 지필 방식이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젊음에게 사람에게서 구하라, 깊은 인생, 구본영의 그리스인 이야기 같은 책을 보면 작가 구본영이 얼마나 스토리를 잘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서 구하라 같은 책은 사기 열정 같은 동양 고전에서 인재 경영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입니다. 깊은 인생은요.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도역한 인문들의 통찰을 통찰을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죠. 제가 이야기에 관한 구본영의 이야기 세 가지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관한 구본영의 말, 말, 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위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채집해 보았다.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지 않느냐? 이 문장은 세월이 젊음에게라는 이 책의 후기에 나옵니다. 세월이 젊음에게는 앞으로 직장을 가지게 될, 직업을 가지게 될 두 딸을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그 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교훈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전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공들여 쓰셨겠어요. 그런데 이때 집행했던 방식이 뭐냐?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냥 교훈을 전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읽게 채집해 보았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두 번째, 언젠가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성 SDS의 자회사인 멀티캠퍼스에서 본인들의 교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강사 3천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강사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구본영입니다. 구본영은 말 그대로 명강사였어요.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구본영이 첫 번째 강연 철학이 뭐였을까요? 좋은 이야기로 마음을 무찌러라였습니다. 왜냐고요? 이야기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설득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누군가한테 감동했던 경험, 누군가 나를 설득했던 경험을 한번 대소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속에 이야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본영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정작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본영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딱 한 문장,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란 책의 개정판에서 구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책을 보며 나는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되새겨 보았다.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다.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만들어라.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쩌면 인간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이야기고 인생은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야기라면, 인생이 또한 이야기 모음집이라면 자기혁명은 뭘까요? 자기혁명에 대해서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나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곧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이 곧 자기혁명이다. 구본영은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프로젝트, 즉 그의 표현을 빌리면 미스토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구본영이 생전에 중요하게 진행했던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꿈의 천페이지, 즉 꿈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꿈법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자기다운, 아름다운 미래 품광 10가지를 글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미래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미래 이야기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미래를, 나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 이게 중요한 컨셉이었습니다. 또 하나, 연구원 제도에서도 연구원을 처음 지원할 때 20페이지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을 합격하고 나면 이게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페이지의 개인사를 50페이지로 확장하고 늘려나가야 돼요. 물론 이 50페이지 안에는 그 연구원에 본인의 미래의 10대 품광 10가지 장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 구본형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본인의 제자들, 꿈벗들이 본인 자기만의 이야기로 미래를 창조해나가길, 자기답게 살기를 바랬던 거죠. 마지막으로 스승 구본형의 마지막 키워드는 부지깽이입니다. 부지깽이 뭔지 아시나요? 그 아궁이 같은 데 보면 불을 뗄 때, 아궁이의 불을 뗄 때 불을 살리거나 불을 조절할 때 쓰는 그런 길다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지깽이라고 하는데요. 구본형 선생님은 부지깽이라는 그 닉네임을 아주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4년 아마 초부터 이 닉네임을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부지깽이었을까요, 하필? 구본형은 본인을 안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길을 가야 한다면 그 자신이 가야 되지 누군가 대신 가줄 수 없다는 게 그의 일관된 믿음이었어요. 다만 내 길을 가다 보면 헤맬 수 있고 너무 어두워질 수 있고 희망이 사라졌을 수 있고 내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승 구본형, 스승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그라든 열정을 조금 더 살려주고 너무 어두울 때 불을 좀 빌려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하는 일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아직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잠시 우연한 소식이 될 것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부지깽이로 상징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구본형 선생님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리아 아드네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리아 아드네를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그 영웅 중에 테세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붕을 이끌었던 영웅인데요. 이 테세우스가 크레타 왕국의 지하에 있는 미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지휘해야 되는 그런 인물을 맡게 돼요. 그런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그 조력자가 아리아 아드네입니다. 아리아 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줘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그 실타래를 풀면서 미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미궁에서 괴물을 물리치고 다시 그 실타래를 따라서 미궁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본형은 나란 존재, 우리의 내면이 미로가 아니라 미궁이라고 여겼습니다. 어? 미로랑 미궁이 뭔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미로랑 미궁을 우리는 혼용하는데 이게 과연 좀 다른지. 영어도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한자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미로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형적인 미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로를 보시면 길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미로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혼란스럽고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미궁은 어떤가요? 미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나선형 패턴을 그립니다. 나선형 구조예요. 두 번째로 모든 미궁은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미궁은 입구와 출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궁, 집궁자잖아요. 우리 집을 구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보통 하나의 문으로 다시 나오지 않나요? 미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궁 안에 있는 모든 길은 결국 중심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중심에서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오면 출구로 나오게 돼요. 들어왔던 그 문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로는 혼란과 헤맴을 유발하죠. 미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심을 가지고 있죠.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테세우스가 들어갔던 곳이 미궁인데 모든 길이 중심으로 향하는데 왜 실타대가 필요했을까? 자, 그 이유는 미궁의 구조 속에 있어요. 미궁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미궁, 우리는 지금 미궁의 전체 구조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손가락으로 한번 그 중심으로 향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치 자꾸 제자리 걸음을 도는 듯한,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로에서 필요한 건 내비게이션이에요. 외부의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그래서 미로에 빠지게 되면 그 내비게이션에 계속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미로에 빠졌는데도 길을 못 찾아요. 계속 그 내비게이션에 계속 의존하게, 그 목소리, 외부의 목소리에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미궁에서는요, 필요한 건 겨우 실타래 뿐이에요. 하지만 이 겨우 실타래 이 하나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에서 미로는 분열이나 방황을 상징하고요, 미궁은 치유나 재생의 상징이에요. 혹시 나선형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영어는요,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자, 스피릿과 스파이럴의 어원이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나선형의 미궁을 빠져나와야지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번영 선생님은 자신이 아리아드네가 돼서 실타래를 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나 경청이나 어떤 이야기나 언행일체 본보기로 그 사람한테 실차례가 되어주고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스승 구번영의 네 가지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경청, 질문, 이야기, 부지깽이. 구번영 선생님이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매력적인 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매력적인 사람이란 다른 누군가의 입 속에서 오랫동안 향기로운 맛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정신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의 어려운 시절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구번영에게 조세켄벨, 기련모, 찰스앤디는 바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지금까지도 봄을 기다리는 벚꽃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구번영이라는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매력적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는 우리가 구번영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와 사숙. 사사는 어떤 스승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코칭을 받는다, 멘토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사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사숙은 어떤 이유로든 직접 만날 수 없는 스승을 어떤 그 사람의 작품이나 책을 통해서 마음으로 본받는 거예요. 구번영을 예로 들면 구번영은 기련모를 사사했죠. 찰스앤디와 조세켄벨은 사숙했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번영을 사숙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요? 왜 내가 구번영을 수많은 훈훈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구번영을 사숙해야 돼요?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번영을 사숙하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어요. 구번영은 1인 기업의 개척자이자 자립형 직업인, 즉 인디어코의 원조였거든요. 실제로 구번영의 대표작인 익숙한과의 결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책들은 나온 지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스트레이 셀러로 아직도 책이 계속 팔리고 있어요. 자기개발서, 시용서로는 되게 드문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구번영의 메시지, 컨텐츠는 생명력이 있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구번영을 사숙하면 저는 자기다운 삶과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각자가 구번영을 사숙해서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숙할지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사는 우리가 구번영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여행, 감정의 구번영을 사숙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요. 독서인데요. 저는 오늘 심독과 전작독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번영은 단독서 기준으로 총 19권의 책을 썼거든요. 구번영이 책에서 다른 주제는 자기개발, 조직경영, 1인기업, 커리어, 관계, 신화 매우 다채로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연령대도 거의 전 연령대를 포괄해요. 그만큼 구번영을 사숙할 수 있는, 입체적으로 사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툰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독서는 독보적인 심리적 행위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거울, 그리고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나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이 거울 역할을 하니까 나를 읽으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를 재발견하고 나를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독서는 책은 창문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저자의 정신 세계로 접속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소설을 읽는다면 그 소설 속 주인공한테 감정 입혀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공감적 읽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책을 읽을 때도 스승의 책도 거울과 창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본영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고 구본영이란 저자를 또한 알아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독, 마음을 읽을 때 사숙으로서 심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보의 벽을 경계해야 돼요. 바보의 벽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일본의 해부학자인 요로다스케 라는 해부학자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의 벽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택적 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믿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런데 책을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과 창문이 되는 게 아니라 책이 감옥이 돼버려요. 바보의 벽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수록 오히려 자기 고등관념이 강해지는. 그런데 어떤 스승한테 어떤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냥 자기 아줌만 강해지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바보의 벽을 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일단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서 먼저 공감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의 그 저자한테. 그 다음에 비평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비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꿔보는 거예요. 먼저 공감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비평을 한다. 이것만 잘해도 바보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서를 통해 사숙하는 방법은 전작 독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작 독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구본형을 사숙한다 그러면 구본형의 책을 다 읽는 거죠.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려작가도 한번 키워볼까? 반려작가를 사귀어볼까?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본형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게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구본형의 책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냥 읽지 말고 본인의 어떤 관심사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기업이란 화두를 갖고 구본형의 책을 읽는 거죠. 혹은 내가 관계에서 어떤 지금 약간 이슈가 있어요. 그럼 관계라는 키워드를 갖고 구본형의 책을 읽는 거죠. 혹시 구본형의 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 메일 주소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구본형을 사숙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글쓰기예요. 글쓰기로 사숙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필사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필사. 필사는 뭐냐면 100개 적는 거예요. 스승의 책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이 필사랑 비슷한 활동으로 초소라는 게 있는데 필사랑 초소가 다르진 않거든요.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뭐냐면 필사는 그대로 옮겨 적는 거라면 초소는 어떤 책이나 글에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사숙하실 때 초소를 하셔도 되고 필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서점에 가면 필사 책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필사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필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답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필사를 꾸준히 하면 감정을 다스려준대요. 그리고 생각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감각을 깨워준대요. 그러니까 가슴, 머리, 오감 이 세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라는 활동이 학습, 성찰, 치유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수단이 또한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필사는 필사는 스승한테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숙으로서의 필사는 뭘까요? 스승의 책을 정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옮겨 적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본영이 어떤 글을 옮겨 적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장 끌리는 책. 그런데 아직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잘 몰라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나에게서 구하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구본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온 단 다음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가 뭐였냐면 한 권으로 읽는 구본영 입문서였거든요. 그래서 19권의 구본영의 저서 중에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 액기스들만 모아본 거죠.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필사하는데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혹시 전작 독서나 반려작가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면 그 프로젝트랑 이 필사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만의 구본영, 자문 록으로 한번 만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글쓰기로 사석하는 방법은 구본영이 남긴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거예요. 구본영은 질문형 인간이었거든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내 다름대로 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보다 집약적으로 구본영이 남긴 질문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저는 마음 편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구본영 선생님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11개의 질문이 들어있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질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구본영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쓴 답도 예시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지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보시고 구본영 선생님의 해석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 답변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약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구본영 선생님을 사석하는 방법은 여행인데요. 수많은 여행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여행이 있어요. 자연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있고요. 걷는 여행도 있어요. 종교적 성질을 찾아가는 순례여행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를 찾아가는 물론 문화여행도 있죠. 저는 그리운 스승을 찾아 떠나는 마음속 스승을 사숙하러 떠나는 여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행으로 사숙한다고? 사숙여행이라는 개념이 되게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했던 수련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보면 헤르마네세가 그렇거든요. 헤르마네세의 소설 중에 초창기 소설 중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를 사숙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일대기를 간단히 정리한 소설이에요. 이게 1904년에 출간됐는데요. 헤르마네세의 어떻게 보면 성 프란치스코 사숙록이라고 볼 수도 있죠. 헤르마네세는 10년 넘게 성 프란치스코를 사숙했어요. 그를 찾아서 여행하고 그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서평도 쓰기도 하고요. 그 여행을 가서 프란치스코랑 대화하듯이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소설을 완성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르마네세의 사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었어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헤르마네세는 총 6번을 이탈리아를 가요. 물론 성 프란치스코만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니죠. 그를 느끼기 위해서만 갔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그 성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성인을 사숙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던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구본영에게 또 삶을 바꾼 여행이 있었어요. 구본영이 20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행을 가는 거세요. 조금 긴 여행. 그것도 홀로 45일 동안 남도를 자유롭게 떠돌았어요. 많이 걸었대요. 하루 20km씩 걸으면서 자기와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이 여행에서 특징은 또 뭐냐면 그리운 인물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해남 대응사에 가서는 서산대사의 책을 읽고 강진다산초당에서는 정약용의 책을 읽고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이런 기록들, 이런 여행의 과정을 모아서 떠난과 만남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죠. 그러니까 헤르메스제랑 마찬가지로 여행, 독서, 기록이 결합된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시간을 넘어 내가 만나고 싶은 것은 이미 이곳을 살다 간 사람들의 안으로 쌓여 넘쳐나는 마음이다.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변곡점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러니까 구본영도 그리운 어떤 인물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본영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구본영을 사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책 한 권만 읽으시면 돼요. 떠난과 만남. 이 책을 읽으시면서 구본영 누트를, 나만의 구본영 누트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2015년 3월에 스승을 찾아 떠나는, 구본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봤거든요. 저도 홀로 스승을 따라서 남도를 여행했어요. 자유롭게 걸었고요. 걸으면서 스승과 마음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고독의 기쁨도 또 한번 느꼈고요. 그때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독서의 묘미를 알게 됐어요. 현장 독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았던, 머물렀던 그 공간에 가서, 그 여행지에 가서 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진강변에 가서 그 섬진강변에 대해서 구선생님이 썼던 그 글들을 읽었죠. 강진다산초당에 가서 다산정양경의 글을 읽은 게 아니라 다산에 대해서 구선생님이 썼던 그 글을 읽었죠. 그런데 이게 집에서 읽었을 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읽었을 때는 약간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만 됐다면 그 현장 가서 읽으니까 이 책이랑 저랑 같이 깊이 교감하는 느낌? 활자가 막 살아 숨쉬는 느낌? 그런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구본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꼭 떠난과 만나면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그 공간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어요. 구본형을 사숙하는 마지막 방법은 감정이입이거든요. 내가 스승을 사숙을 하든 사사를 하든 기본 바탕은 뭐냐면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의 교감. 물론 사사에서의 교감과 사숙에서의 교감은 좀 다르죠. 그런데 사숙에서의 교감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일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합일이 뭐죠? 어떤 대상,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체험이 보통은 고차원적인 사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꽃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때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꽃이 되는 거죠. 가장 범인을 잘 잡는 형사는 누굴까요? 범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형사겠죠. 가장 물고기를 잘 낚는 낚시꾼은요. 물고기처럼 사유할 수 있는 낚시꾼이겠죠. 이런 것처럼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장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일 체험, 이 감정이입이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대가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아주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저는 스승에게 배울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얼마나 내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스승에게 얼마나 내가 깊이 감정이입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번영 선생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감정이입을 이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감정이입한다. 스승과 하나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번영 선생님은 이거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해내셨더라고요. 뭐냐면 마음속 스승. 그러니까 스승을 마음속에 품고 그 스승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앞에서도 소개했었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길현무 교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의식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스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은 좀 따르게 말하면 어떤 문제나 의사결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스승의 관점에서 그 스승의 사유로 약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감정이입 질문이 과연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지 약간 의문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근데 분야를 막론하고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토와일라 타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안무가 겸 작가예요. 영화 아마데우스 백야의 안무 감독을 맡았죠. 근데 이 토와일라 타프도 구본영상임이랑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마사그레엄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프의 마음속 스승은 마사그레엄이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현대무용계를 개척했던 그 마사그레엄을 오랫동안 사숙했고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속 마사그레엄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의 기억이 내 것이냐 이용하고 내 앞에 난간을 타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한 대로 따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 스승을 사숙한 만큼 스승 관점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본영상님도 알고 있었고 토와일라 타프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이 질문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구본영상으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까다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저는 물어봐요. 구본영상으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요. 좀 차분해져요. 또 그 문제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스승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답이나 실마리가 바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실마리나 그 답을 제가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실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 어떤 문제나 의사결정 할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다. 그 얼른 또 실마리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모델링을 해줄 수 있다. 이 점만 하더라도 저는 이 질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스승 구본영상을 사숙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독서, 글쓰기, 여행, 감정이입. 저는 모든 인생은 저는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똑같지 않고 각자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전입 미답인 거죠.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심오한 자기인식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근데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스승에게서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스승이라면 믿을 수 있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되어줄 것이다. 저는 스승은 제자의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구번영 선생님도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훌륭한 스승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번영을 사숙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 하지만 기본은 그가 남긴 책이거든요. 제가 오늘 구번영을 사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끊은 책 한 권을 그냥 골라서 그 책을 읽는 걸로 사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승 구번영의 네 가지 본질 이 본질도 그의 책 안에 이미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의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 발표는 마무리 지을 건데요. 저는 오늘 스승 구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그대에게도 좋은 스승이 찾아가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스승 구번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번영 변화경연구소 1기 연구원 홍승환이었습니다.